박수도 잘 쓰시고 너무 오늘 훌륭한 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것 같습니다.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. 우리 범필님의 이어지는 곡은 몇 미터 앞에 두고입니다. 사랑했던 그 사람을 몇 미터 앞에라도 나는 나는 말 한마디 끝내보칠 수 없었다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을 알아 몇 미터 앞에 가두고 그리웠다 그리웠다 난 그 사람을 몇 미터 앞에 타두고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끝내 부칠 수 없었다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행복해 하는 웃음소리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 타두고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 타두고 나는 모든 걸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unden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번 50분은 정